충남도의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규명한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조례안은 도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심리치료,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정책으로 서산의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와 불황인 등 1,700여 명을 적법 절차 없이 체포해 강제 수용, 노역시킨 사건으로 진화인은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.